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시험률이 높아졌죠. 정부가 오늘 이 40대 창업을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40대도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손가락, 단연 청년이죠.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과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에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멋진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창업진흥협회 청년창업위원장이자 주식회사 공의의 조빛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신 대표 중에 가장 어린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요즘 나이 물어보는 건 꼰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31살입니다. 확실히 청년 창업자가 많습니다. 그럼 창업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지금 창업한 지는 올해로 6년째. 6년. 그러면 20대 중반? 20대 중반에 시작했네요. 24, 25. 벌써 6년 차 대표님이 되셨는데 조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SBS 창업스타에서 상을 타기도 했고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사업 아이템은 바로 청취자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지갑과 같은 소중한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요. 공중 화장실에서 대부분 변기 뒤 선반이나 휴지 케이스 위에 소지품을 올려두게 되어서 분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아픈 경험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화장실에는 CCTV도 없기 때문에 분실하게 되었을 때 다시 찾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락이라는 화장실 분실 방지용 선반 잠금 장치를 개발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문의 앞에 위치해 있어요. 저희 선반 겸 잠금 장치가. 그래서 이제 코너 부분에 선반이 있으면 그 선반의 손잡이를 옆으로 밀면 그때 이제 문이 잠기면서 동시에 선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올려둘 수가 있고 나갈 때는 꼭 챙겨야지만 문을 옆으로 밀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희 이거 본 것 같은데요? 휴게소에서 얼마 전에? 네. 휴게소에서 저희가 제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창업스타라는 프로그램 나갔을 때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선반을 아래로 내리면 닫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제품이었는데 저희 이제 뭐 다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제품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좀 금속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코너락이라는 제품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SBS 창업스타 거기에는 청년들 창업가들을 모았던 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아 청년들. 꼭 청년은 아니었어요. 네. 이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 사업 아이템으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했던 사업 아이템 플라스틱 제품 셀프락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상을 받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상품이 지금 탄생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 그렇죠? 20대 초반에 그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어릴 때 창업을 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의 발명가 같은데 발명가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우리가 좀 불편했던 것들과 불편함으로 그치지 않고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발명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됐던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경험을 빼놓고는 절대 창업을 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피디님 혹시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의 테이프 커팅기를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 박스를 테이프로 하고 가위로 자르기 힘드니까 이렇게 탁 눌러서 봤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 테이프 커팅기가 저희 이모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피에 흘렀군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저희 이모가 그거 커팅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에는 원래 테이프와 가위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귀찮았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좀 불편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테이프를 가위로 자를 때 가위에 이제 끈끈이가 붙어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불편했고. 두 번째는 이제 테이프를 다시 이제 첫 시작점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개선시키는 테이프 커팅기. 쉽게 테이프를 잘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커팅기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모는 그냥 가정 주부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깨닫고 그걸 옆에서 보신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이제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다 봤잖아요. 저희 이모가 어떠한 불편한 점을 캐치를 해서 이거를 아이디어 제품화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제 분실을 하게 됐을 때 아 이게 기회다라고 포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삼아서 이렇게 창업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 재능을 살려서 사업을 한 이모를 옆에서 보면서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지금 유튜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빛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반짝반짝 지금 눈이 굉장히 빛나요. 여러분들 청년 창업가의 눈은 얼마나 빛나는지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창의 고돌 김김님이 우와 기발한 아이템이네요. 예전 핸드폰 놓고 나왔던 아픈 기억이. 제가 잘 압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님은 창업가인지 아니면 사업가인지 아니면 발명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까? 창업가 발명가 사업가? 먼저 이제 창업가와 사업가는 사실 창업자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사업가와 창업가는 별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창업 특강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사와 사업의 차이. 우리 피디님은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혹시 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장사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사업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창업 특강을 하게 되면 이 질문을 많이 하면 그렇게 말씀을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데 일단 똑같은 떡볶이를 판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장사는 우리가 떡볶이를 팔 때 직접 만들어서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게 장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은 이제 떡볶이를 막 만들었는데 이게 잘 돼서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도 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면서 이제 떡볶이를 팔게 된다면 그건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이제 사업이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장사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창업자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 안 하고 돈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발명가와 또 창업자의 창업가의 차이도 또 큰데요. 그 부분은 이제 발명가는 주된 업무가 주된 일이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요. 그리고 창업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 그게 이제 주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발명가는 연구하는 분 같고요. 이렇게 막 돌돌거리는 안경 끼고 이렇게 집중해서 연구하시는 것 같고 창업가는 발명가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디에 팔지 고민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그러다 보면 창업가는 확실히 뭔가를 발명할 때 조금 더 대중적이고 좀 쉬운 손쉬운 물건들을 좀 많이 발명할 것 같아요. 우리 조 대표님도 특허 굉장히 많다 그러시는데 몇 개나 있으세요? 저는 이제 특허 출원된 것만 하면 이제 14개 정도 되고 앞으로 출원될 것까지 하면 16개 정도 됩니다. 예를 내면 어떤 거 있어요? 이제 제가 우산이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있는데 건물 들어올 때 이제 척척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손잡이 속에 우산이 다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한 적이 있고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그런 것도 개발을 했었고 버블티를 먹을 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전용 컵도 개발한 적이 있고요. 말씀드리려면 이제 좀 한 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생각해 보면 아니 아직 그런 물건이 없었어? 할 정도로 우리가 생활에 불편하고 필요로 하는 물건들인데 그 물건을 직접 개발하고 또 특허를 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 조빛나 대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조빛나 대표를 모신 이유가 우리 설에 우리 청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너 취업 안 하니? 너 언제 결혼할래? 이런 말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조빛나 대표는 보면 취업이 아닌 남들이 가자는 창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회사는 차릴 수 없었을 것 같고 그 전에 좀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분실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쉘프라과 관련된 분실방지 선반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창업을 할지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당장 창업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돈도 없었고 창업에 대한 지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배운 다음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알아보던 중에 비즈니스 센터라는 곳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비즈니스 센터란 무엇이냐면 이제 큰 공간을 작은 사무실로 나누어서 이제 창업자들에게 재임대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 창업자들을 돕는 곳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좀 더 부담되지 않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센터에서 저는 매니저로 근무를 하면서 창업에 대한 지식도 쌓고 네트워킹도 하면서 창업자들과 네트워킹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창업을 한 단계씩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치킨집을 하거나 미용실을 열 때 바로 사장을 하지 말고 관련 업종을 최소 3년은 밑에서부터 해보라고 하잖아요. 창업가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뿐만 아니라 창업가도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면 창업이 뭔지에 대해 배우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인데 그래서 우리 조민나 대표가 청년들에게 강의도 많이 하고 군부대 강의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무슨 내용들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군부대에 간 게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일단 주제는 제가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저의 시행착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저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제품을 개발하면서 또는 판매를 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점들을 중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창업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없이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저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남이 가지 않는 조금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지금 다 취업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취업하고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할 때인데 그런 친구들 만나면 좀 부럽기도 하고 내 지금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 만났을 때,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났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을 좀 부러워하죠. 그 월급. 때마다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급. 그런데 또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할까요? 눈치 보지 않아서? 맞아요. 이제 스케줄도 좀 마음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 될 때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월급쟁이들이 볼 수 없네요. 많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써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마미윤이 님이 저도 휴게소에서 잘 사용했답니다. 대표님 너무 먼저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고객님.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40대 청년이라고 할 수 없죠. 40대들에게 창업을 많이 권유하겠다.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했는데 청년 사업가로 정책적으로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좀 정부에 바라는 거? 일단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활용을 했고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 이력이 대표자를 따라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사업화 자금을 받게 되면 두 번째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한 번 처음 아이템으로 사업을 도전을 해서 바로 성공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벤처기업과는 평균 2.8번의 실패를 했고 또 이제 두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투자 대상 1위에 선정할 만큼 이제 실패한 경험은 굉장히 큰 혁신을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도 좀 이처럼 실패를 좀 수용하고 여러 사업 아이템을 도전하는 그런 창업자를 위한 방안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정부가 40대들에게 창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새겨들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요. 특히 40대가 하는 실패는 더 뼈 아프거든요. 청년들은 기회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조빛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두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셨어요. 정부에 바라는 거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는 무슨 얘기해 주겠어요?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돈을 모두 쏟아 부을 만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되 절대 내 돈으로 창업하지 마라. 내 돈으로 창업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해요? 빚 내에서 창업해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제 돈이죠. 왜냐하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을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창업을 해야지 이제 이게 좀 부담 없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을 이용하거나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라. 절대 내 돈 들이지 마라.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북글씨로 써서 붙여놓으세요. 절대 내 돈으로 창업하지 마라. 그만큼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제도들이? 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피디님도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멘토링을 해요. 저는 그냥 월급 받을래요. 저는 달마다 나오는 월급이 좋습니다. 사장님. 굉장히 단계별로 사업하라든지 특허, 시제품 제작 등 굉장히 많은 단계별로 지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군요. 네.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빛나 대표님은 앞으로 또 어떤 아이템을 발명하고 창업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근데 얘기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저는 이미 다 특허를 출연해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분실방지 선반 코너락은 판매 중에 있고요. 추가로 두 가지 아이템을 더 개발 중에 있어요. 하나는 여성들의 쾌적한 화장실 사용을 위한 위생용품 자동압축 수거함 랩민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최근에 또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져서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거함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의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시킬 만한 렌탈박스라는 제품을 개발 중인데 재사용이 가능한 접이식 상자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마트와도 협의 중에 단계입니다. 저 이거 뉴스에서 봤어요. 이제 환경 때문에 종이박스를 못 쓴다고 나오는데 그걸 딱 듣자마자 이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뉴스를 보자마자 이건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어서. 그렇군요. 그 예전에 주식하려는 사람은 사업의 동향을 보라고 했는데 창업도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이 친환경적으로 흘러가면 분명 그쪽에 니드가 있을 거고. 맞아요. 거기에 수요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쪽으로 창업 아이템을 잡아서 창업을 하면 지원금을 받아서 중요한 건 성공 확률이 더 높겠군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 딱 출시가 돼야지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뉴스도 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팁을 우리 조빛나 대표가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창업가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되고 싶은 모델이 많군요. 많습니다. 그런데 되고 싶은 거는 좀 나누는 창업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러한 경험도 좀 나누고 이제 제품 많이 판매를 하고 나서 이제 수익도 나누고 해서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물질도 나의 경험. 맞아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고 싶다 하셨어요. 지금 6453님이 여성 창업가라 조금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아니면 이롭나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네. 일단 불리한 점보다는 사실 이점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어떤 점이요? 우선 정부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대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지원 사업이나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매년 5% 여성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시에도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좋은 팁 마지막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내 돈으로 사업하지 마라.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남기고 가시는군요. 우리 공의의 조빛날 대표와 오늘 생생 초대석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